영주 저기년 1724년 9월 24일 8도의 백성이 누군들 아비와 어미를 잃은 듯이 달려가 울부짖으며 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은 쉽게 흘러 공제가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성상께서는 효성스러운 성품을 타고나셨으니 슬픔으로 찢어지는 심정이 또 어떠하시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대행대왕께서는 신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외람되이 강주 부윤의 자리에 발탁하셨고 대사관에 재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은 재주와 분수를 돌아보며 몹시 항송하고 부끄러울 뿐이었는데 어찌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명이 내리자마자 갑자기 성하하실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울부짖으며 불러도 소용이 없고 끝없는 슬픔만 가득합니다. 신은 겨우 며칠 전에야 인수인계를 마치고 숙배할 수 있었는데 성하하신 대행대왕을 모신 빈궁에 이르러 곡을 마치고 보좌가 새로워진 법전을 우르르 바라보니 슬픈 감상이 이뤄 더욱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여 어떤 일이든지 옳고 그름을 가능하여 뒤늦게나마 보답하는 의리를 다하고 다수라도 새로이 교화를 펼치시는데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만 신의 정상이 매우 편안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사은 이 명언은 바로 신과 사촌 형제간입니다. 형제가 사흥부와 사간은의 자리에 나란히 앉는 것은 일반 간사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비록 이 두 간사의 일반 간료라고 하더라도 감히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대사관과 대사헌의 자리는 얼마나 명망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태연하게 함께 두 자리를 차지하여 구차의 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몸을 사리고 피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조정 간료들 중에 덜어 가까운 친족끼리 삼사에 함께 임용된 경우가 있으면 비록 상패해야 할 교정이 없더라도 번번이 모두 사직하여 채직되고야 말았습니다. 신이 이 직임을 받은 뒤로 사람들이 모두 온당치 않다고 여기니 그렇다면 한 세상의 공의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리로 보나 국가의 채무로 보더라도 결코 하루도 머물러 있을 수 없는데 아직 소단을 들이기 전이라서 감히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여차에 계신 성상께 번독하게 우르러 아래지 못하여 애써 공무를 수행한 지도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니 황송하고 부끄러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마음속의 뜻을 낱낱이 아래어 소장에 드러내고 하소연하니 삼가 바라근데 밝으신 성상께서는 서둘러 신의 관직을 채차해 주시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다행스럽게 해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바랍니다. 신이 역적 군비의 일에 대하여 보잘것 없는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소장에 덧붙여 아래니 전하께서는 굽히 살펴 주소서 신이 일전에 청대하던 날 연석에서 오갓말을 보니 상께서 교유하신 내용이 간곡하고 마음속의 뜻을 다 보이시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점이 대론이 정지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삼수의 흉악한 모의 중에는 역적 군비의 일이 하나를 차지하니 이 일은 적들의 공초에 모두 근거가 있고 약원일기와도 꼭 덜어맞아서 사건의 진행 경로와 정거가 더할 수 없이 분명합니다. 비록 김씨 성을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이날 어선을 간장한 궁인 중에 그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대했던 신하들이 그 말을 꺼내자마자 즉시 물러나오게 되어 끝내 분명한 말씀을 받들지 못했으니 이 점이 중외의 시민들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날 삼사가 농개한 것은 바로 김씨 성을 가진 역적 군비이니 그렇다면 선조 때에 내린 비지 중에 진실로 없었다. 그런 자가 없다. 라는 하교는 김씨 성을 가진 궁인을 지적한 듯하고 어선을 간장했던 사람들까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릇 어선은 반드시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주관하는 사람은 저마다 직숙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선에 독약을 탄 흉측한 모의가 어쨌든 이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면 무슨 성을 가졌던지 어떤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날짜에 누가 직숙하였다는 것은 결국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합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특별히 쟁집하여 분명한 하교를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분명하게 거듭 여쭈어서 한번 처분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까운 척근에 형체를 썼고 자취를 숨기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도리어 앙하가 되는 것이 어찌 국가에서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도의 끝이겠습니까? 아, 벌이 소매 속에 있으면 반드시 독침으로 사람을 쏘는 법입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여 교화를 펴시지만 흉한 무리는 아직 감화되지 않았으니 유악한 성품을 지닌 무리가 만에 하나 다시 폐악을 부린다면 종사의 근심이 실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성상의 하교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조사해 내기는 어렵겠지만 환란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모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뒤늦은 후회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누런 물을 토한 날짜를 상고해서 그 당시 어선을 간량했던 자들을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 쫓아내서 벗검의 내에서 자취를 섞지 못하게 한다면 해당하는 날의 역적 공비가 절로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해당 죄인을 잡아서 통쾌하게 왕법으로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궁액을 말끔히 청소해서 영원히 하위 뿌리를 제거할 수는 있을 것이니 지극히 가까운 곳에 두고서 끝없이 근심을 부르는 것과는 형벽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새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연석에 함께 청대하여 신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 아뢰지는 못했지만 몹시 근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골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감히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니 삶과 발악은 내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 중궁전 삭선의 봉진 문제로 해당 조에서 몸비를 청한 일과 신병을 이유로 강훈 감사의 직임에서 채직해 줄 것을 청하는 이정신의 상소, 이정신의 상소하기를 삶과 아뢰입니다. 황천이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으시어 대행대왕께서 갑자기 신하와 백성을 버리고 성하하셨으니 온 전하에 애통한 울음소리가 어찌 거칠 날이 있겠습니까? 삶과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효우를 천부적으로 타고나셨는데 5년 동안 두 번이나 큰 슬픔을 당하셨으니 보위에 올라 예를 행하실 때에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삶과 생각건대 신은 마침 외람대위 외번의 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대행대왕께서 영원히 떠나시어 백간이 모두 모였는데도 혼자서만 조석으로 곡벽하는 대열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성상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어 팔도의 백성들이 모두 경축하는데도 대정에서 기뻐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정과 예절에 모두 결함이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뻔 마음이 교차되었지만 대결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달 10일에 도착한 예조의 간문을 보니 중궁전에 올릴 9월분 삭선에 대해 봉진을 그런 일로 예조에서 초기를 올려 추구하기를 청했는데 상께서 이 일은 필시 4위에 관한 공문이 미쳐 도착하기 전에 분정하였고 추후에 전호를 고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시며 추구하지 말라고 특별히 명하시고 또 추후로 봉진하는 데에 따른 패단을 우려하여 봉진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으니 아!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깊숙한 구중궁굴에 계시면서 지방의 사정을 환하게 살피시니 해와 달처럼 지혜가 밝으시며 처음으로 국가의 정무를 다스리시면서 맨 먼저 하업의 일을 보살펴 주시니 천지와 같은 덕을 지니셨습니다. 신이 이에 엄숙히 외며 그지없이 감탄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심지어 추구하지 말라고 특별히 하교하신 것은 신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진실로 감사하고 항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일에 대해서는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매달 봉진하는 삭서는 영문에서 반드시 미리 각 업에 분정하였다가 그달 1일이 되면 각 업에서 봉진한 물품을 도신이 직접 살펴서 봉진하되 그 사이에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분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조의 관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준행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이번 삭서는 8월 초에 모두 각 업에 분정하여 9월 1일에 이미 봉진하였는데 중궁전으로 위호를 성격시킨 공사에 대한 관문과 진상할 물품을 규례대로 봉진하는 일에 대한 관문이 9월 2일에야 도착하였으니 중궁전에 올릴 삭선을 함께 봉진할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일의 형편상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조가 이 일로 추구하도록 청한 것만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심지어 경자년 1720 경용 적위년 9월의 일까지 전례로 끌어대어 말한 것은 더욱 뜻밖입니다. 경자년의 경우에는 왕의 개성에 대한 공문이 6월 14일에 도착하여 각전에 진상할 물품을 7월 이후에 규례대로 봉진하였으나 이번에는 9월분 진상하는 물선을 봉진하고 난 뒤에야 왕의 개성에 대한 공문이 도착하였으니 경자년의 일이 어찌 오늘의 상황에 원용할 만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설사신이 비록 예조의 관문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짐작하여 봉진하려고 하였더라도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는 단지 5일에 불과하니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각 업에 분정하여 기한에 맞추어 물건을 마련하여 봉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상하는 일은 일의 채무가 매우 중요하니 신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하지만 어찌 감히 지체하고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조의 개사에서 마치 신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봉진을 걸은 것처럼 말하였으니 이는 필시 슬프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미처 잘 살피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에서 이미 문비할 것을 청하였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명백히 해명해 주신 성상의 하교만을 믿고서 버젓이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나이가 70이 다 되었고 앓고 있는 병도 많습니다. 담화정세는 평생 동안 주로 앓았고 요 몇 회 사이에는 설사하는 정세도 고질적인 질환이 되어 잠깐 낳았다가도 바로 심해져서 편안한 날이 늘 적으니 잔약한 몸으로 기운이 다 소진되어 거의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찬바람을 맞은 탓에 여러 정상이 보태져서 식음을 전폐하였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병석에서 뒹굴고 있으니 말끔히 낳을 가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본도의 검연농사 마저도 재해로 인하여 실로 근년에 없던 흉작이어서 백성을 안정시키고 후활하는 책임이 오직 도신이 잘 조처하여 다스리는 데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은 본래 재주가 없는 데다 이렇게 질병에 걸려 자리만 지키면서 조금도 조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사하시어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전하의 성심에 우르르 부응할 수 없어 두렵고 부끄러운 데다 병마저 더해지니 이에 감히 여차해서 슬픔 속에 계신 성상께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삼가바라근데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정황과 질병을 헤아리시고 신의 증명을 재차하시어 하루빨리 책임을 벗고 서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하늘에 계신 신령의 덕택으로 다행히 다시 소생한다며 때로 빈전에서 배곡하는 반열에 참석하여 다수나마 애통하게 울부짖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바치고 보위에 올라 한하게 빛나는 성상을 한번 메꿔서 다수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펴는 것이 진정 보잘것 없는 신의 큰 바람입니다.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 병조판서 조태업과 사둔관계이므로 이조판서의 자리에서 채차해 줄 것을 청하는 이조의 상소 이조가 상소하기를 삼가아랩니다. 신민들이 복이 없어 대행대왕께서 돌아가셨으니 온 나라 백성으로서 달려가 통곡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신은 약원 제조의 지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도 형벌을 받지 않았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시 죽어 없어지지 못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있으니 애통한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보위에 올라 새로이 교화가 펼쳐지는 것을 중외의 시민들이 눈을 씻고 바라보고 있으니 훌륭한 정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신은 양조에서 은혜를 받아 이런 지위에 이르렀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조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만분의 일이라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니 만일 매우 부덕이한 일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런 시기에 소장을 올려 사직을 청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신은 임인년 1722 경종 2 초봄에 동전에 들어간 이후 3년 동안 동전과 서전에 번갈아 들어가서 양전을 떠나지 않았으니 서전에는 두 번 들어갔고 동전에는 세 번 들어갔습니다. 신이 우하라고 용렬하여 전혀 취할 만한 점이 없다는 것은 온 조정에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직임 중에 전형의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직임을 맡은 것은 한 번도 이미 잘못된 일인데 어찌 두 번 세 번 잘못된 일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 재수하신 본직은 신의 개인적인 의리로 보아 결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지만 겸대한 약원 제조의 직임은 분이로 볼 때 감히 이념하고 물러날 수 없어서 성상의 명을 받들어서 도목 정사를 한 번 치룰 때까지를 임기 만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대정이 막 완료되자마자 약원에 문화하는 예가 있어서 세 번 사직하는 단자를 올렸는데 도로 내주라는 명을 내리셔 다시 경황없이 무턱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 뒤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계획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정사하는 자리에는 나아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문화하는 예가 정지되기만을 기다려서 즉시 신의 간절한 마음을 아래어 무거운 짐을 풀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크게 어그러져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옛날에 충려의 직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까? 비록 제주가 뛰어나고 등망이 높은 선배들도 겨우 한두 번 거쳤고 양전을 돌아가며 몇 년 동안 두루 역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신이 이 직임을 맞는다면 난쟁이가 청균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의 한 몸이 잘못되는 것이야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나라의 채통이 무너지는 것과 중요한 간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어찌 한단 말입니까? 이 점이 신이 한결같이 채직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보잘것 없는 신의 이런 마음은 감히 이 몸의 살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국가를 위하여 이 중요한 직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부터 이미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었으니 감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뜻을 굽히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전조의 자리에 한해서만 결코 구차하게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외에 분주하게 일을 하는 다른 직임이라면 어찌 조금이라도 사직하고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병조판서조 태혁은 신과 사동관계로 친혐이 있습니다. 양전에서 통피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리로도 감히 그만두지 못하겠거니와 전례로 보아도 말할 만한 점이 있으니 이 점도 마땅히 채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어제 깊은 밤에 정사를 여신 것은 정무에 부지런히 힘쓰시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신은 출사해야 할지를 결정하기에 너무 촉박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왕명을 소홀히 하는 죄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본직에 대해 감히 공무를 행하지 못하게 된 이상 겸대한 약원의 직임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겠기에 어제 약원의 문호하는 대열에도 나아가 참석하지 못하여 성정원에서 번거롭게 폐출을 청하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처럼 연일 약을 의논하는 시기를 당하여 비록 정세상 감히 하직하지 못하여 부지런히 왕명을 받들었지만 본직은 폐출을 어기면서 겸직에는 달려나갔으니 일이 일반적인 규례와 다르고 본말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소장을 올렸는데 성지에게 저지당하여 제 마음속의 뜻을 미처 아래지 못하였기에 이에 거듭 간절한 신의 뜻을 다시 하소연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 성상께서 구원하는 하교를 내린 것을 보고 인재덕룡, 붕비타파, 군문혁파 등의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을 올린 이명언의 상소. 이명언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래입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리셔 대행대왕께서 갑자기 신하들을 버리고 성하하셨으니 깊은 산 후미진 골짜기에 사는 백성들도 부모를 잃어 어지할 곳 없는 뜻이 달려와 통곡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하께서 보이에 올라 나라의 큰 기틀을 이어받으시니 신령과 사람들의 바람에 매우 위로가 됩니다. 여차에 계시면서 등나라 문공처럼 슬프게 곡을 하시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언나라 고종처럼 공손히 침묵하면서 따란일을 재상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성사의 밝은 지혜와 경계하는 뜻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중에 매우 잘 드러나니 천명의 돌보심이 새롭고 백성들의 기대가 간절하여 온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진정으로 축하하며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성사의 덕서러운 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신은 양조를 두루 섬기며 매우 두터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갚을 길이 없어 추검으로 보답하려고 기약하고 있었으니 선왕께 받은 두터운 은혜를 추모하여 전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바라건대 나라가 안정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임금이 새로 저기한 초기에 결정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천명을 받은 것은 끝이 없는 아름다움이지만 근심 또한 끝이 없다라고 경계하였으니 어찌 매우 두려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대행대왕께서는 신축년 1721 경종일 보위를 이어받은 초기에 크게 용단을 내리시고 건병을 친히 잡아 흉악한 역도들 말끔히 소탕하고 선한 무리를 등용하자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 있었고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었으니 진정 세상에 드물게 큰일을 이루실 만한 임금이시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만일 제대로 뜻을 받들어 좌우에서 잘 보좌하였더라면 소강의 시대를 이룩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대도의 세상이 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이하게 나를 보내고 아니란 것이 습관이 되어 크게 분발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시세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인심이 날이 갈수록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도 치세를 이루지 못한 채 갑자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점이 신이 더욱 애통해 맞이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오직 우리 전하에게 바라는 것은 선왕이 남기신 뜻과 업적을 잘 개성하여 힘차게 분발하고 확고하게 지키는 한편 신하들을 건면하여 군신이 서로 도와 선왕이 맡기신 뜻을 저버리지 말아서 영원히 지속될 종사의 기업을 실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만물을 수렴하여 저장하는 시기에 천둥번개의 이변이 갑자기 발생하였으니 이 일도 상천히 우리 전하를 사랑하시어 먼저 경고하여 그 마음을 놀라게 하고 한참 경계하도록 하여 전하의 덕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성정원과 홍문관의 차자에 대하여 특별히 권장하여 받아들이시고 몸을 돌이켜 성찰하려는 뜻을 유놈중에 한껏 보이셨으니 그 말씀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누군들 공경하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이 뜻에 부엉하는 방도는 진실하게 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니 아직 말만 가지고 하늘을 감동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삼가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하늘을 대하는 정성을 더욱 돈독히 하시고 재앙을 소멸시키는 방도에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상천의 경고에 답하십시오. 아, 세상의 온갖 일은 모두 군주의 한 마음에 달려있고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은 강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으니 이는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의 방법과 나라가 흥하고 망하며 평안하고 위태롭게 되는 기미가 모두 서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덕건대 전학께서는 세제로 동궁에 계실 때부터 날마다 서연에 참석하여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학문을 강론하시고 반복하여 토론해서 세세한 내용과 깊은 의미까지 연구하시고 성인이 남기신 훌륭한 가르침을 반드시 모두 몸소 실천하셨다고 하니 여기에서 우리 전학께서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이 역대 어느 왕들보다 훨씬 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엄중한 상중에 계시지만 정령과 언동이 순수하여 한결같이 바른대에서 나왔으며 사친에게 작호를 더 올리려고 하지 않은 것과 왕자에게 일찍 봉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은 모두 적합하게 판단하고 이치에 맞게 처리하셨으니 탁월한 식견이 연어왕들보다 훌륭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 전학께서 평소 학문하신 데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진실로 이런 마음을 미루어 확장하여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면 전하의 덕행과 업적이 빛나게 되고 다스림과 교화가 용성해지는 것을 어찌 이루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천하의 의리는 추구하기 어렵고 제왕의 학문은 중단하기 쉬우니 반드시 진심으로 오랫동안 힘써 행하고 조금씩 쌓아 모아서 바쁘게 정물을 볼 적에도 멈추지 말아서 한순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작은 행동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 큰 덕에 누를 끼치게 되는 일과 항상 부지런히 힘쓰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지 마시고 더욱 힘을 쏟아 공부에 매진하여 반드시 그 상하는 틈과 정물을 보는 여가에 때때로 유신을 만나보시고 경전의 의미를 강론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수용하는 요체로 삼으소서 아! 천지가 진실한 덕이 있으므로 만물이 절로 이루어지고 인주가 진실한 덕이 있으므로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덕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인주가 진실한 덕이 부족하고 오로지 형식만 앞세워서 신하들을 만나볼 때와 정령을 시행할 때에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 태평한 아름다움이 없고 서로의 마음을 믿지 못하여 제각기 헛어지는 근심이 생기게 되어 마침내 국가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패단은 한결같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우리 대행대왕께서는 성실한 덕이 천지와 같이 크시어 말씀과 행동이 모두 진실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4년의 재위기간 동안에 한 가지 일도 형식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으셨으니 이것이 더욱 신하와 백성들이 성하하신 뒤에도 감히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보위를 이어받으신 초기인데 대행대왕께서 진실한 덕에 힘쓰신 뜻을 깊이 본받으시고 주나라에서 숭상했던 형식적인 꾸민보다는 하나라에서 숭상했던 충호함에 힘쓰도록 연속해서 말씀하시어 신하들을 건면하셨으니 신이 이날 감히 찬양하는 말을 대략 아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이 뜻을 확충하여 무릇 신하들을 만날 때와 정령을 베푸실 적에 더욱 진실한 덕에 힘쓰시고 성실한 뜻이 쌓이도록 하시어 틀금만큼이라도 거짓된 마음이 그 사이에서 끼어들지 않게 한다면 윗자리에 있는 임금과 아랫자리에 있는 신하가 어찌 서로의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형식과 내용이 알맞게 어우러져 그 조화가 볼만하게 아름답다면 어찌 진정 훌륭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이는 실로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 끝으로 형식적인 면만 잘 꾸미기보다는 차라리 형식적인 면은 부족하더라도 실제적인 내용이 알찬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께서는 차라리 선배들의 질박함을 따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후의 구분이 밝으시니 우리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폐단의 권한이 깊고 세속의 풍습이 고질화된 것은 실로 언어나 문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정사를 행하여 임금의 솔선이 아랫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 옛날에 성왕은 관직을 설치하고 인재를 택하는 것을 급섬으로 삼았으니 관직에 적임자를 얻으면 일이 정비되어 거행되고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공적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의 재주는 각자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어서 군을 다스리는 데는 뛰어나지만 정성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를 짓는 것은 잘하지만 정무를 보는 일에는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임금과 순임금은 직, 설, 기, 용처럼 어진신하와 사악과 여러가지 목민간처럼 재능을 지닌 자에게도 각각 직무를 분담시키고 저마다 한가지 일을 권장하게 하여 시종일간 맡기고서야 이루어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일 사악에게 직과 설의 직임을 권장하게 하고 기와 용에게 목민간의 일을 맡겼다면 어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방맥의 자리에 적임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한 사람이 여러 돌을 두루 역임한 경우도 있었고 호조의 자리에 적임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한 사람에게 맡겨서 10년 동안 다른 자리로 옮기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한 번 간직에 오르고 나면 바로 학식과 재주를 겸비한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오직 문벌의 높고 낮음을 보며 그 사람의 재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고 오직 자격이 합당한지만 보아서 순서대로 지위에 오르게 하는데 주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구애됨이 없으며 외직이든 내직이든 못 가는 곳이 없어서 숭반의 높은 작질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전형을 담당하다가 저녁에는 병권을 잡기도 하며 어제는 사송을 담당했다가 오늘은 제부를 맡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조처를 잘못하여 모든 일을 걸어쳐서 각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공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란 일이 자질구레하게 되는 것이 게이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 있으며 수령의 현분은 방백에게 달려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방백의 자리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한도가 곤란을 당하고 수령의 자리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한 구월이 피해를 당하니 더욱 신중하게 가려뽑고 구임시켜 성과를 거두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근대 전하께서는 확실하게 전선을 주관하는 관서를 신직하여 더욱 사람을 잘 가려뽑게 하십시오. 아, 붕당이 개인과 집안, 나라에 재앙을 끼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재해로운 사람이나 모두 알고 있으므로 당시에 군주가 통렬하게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 안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사적인 의견이 멋대로 행해져서 공평한 도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면 도와주고 발탁하지만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면 배척하고 물리칩니다. 요컨대 침체되고 등용하지 못하는 자가 항상 3분의 2가 넘으니 이와 같으면서 어찌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왕께서는 처음 정사를 개혁하실 때에 맨 먼저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경건하고 공손한 자세로 하합하자는 뜻으로 보신을 건면하여 강국하고 지성스러운 유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랫자리에 있는 신하들이 만약 마음을 씻고 생각을 가다듬어 아름다운 명을 받들었다면 탕평의 정치를 점점 이루어 가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저마다 다르고 잘못된 섭속을 돌리지 못하여 갈수록 폐해가 심해져서 결국에는 치료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었으니 한탄스러움을 검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인재를 얻을 길은 아득하니 반드시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정치를 모아 경건하고 공손한 자세로 하합하여 아무리 호월처럼 뜻이 달라도 풍랑을 만나서 돛배가 기울어지는 배에 탄 사람들처럼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악역을 범한 무리와 한편이 되어 이륜을 무너뜨린 자라면 반드시 엄하게 물리치고 끊어버려서 방비를 튼튼하게 해야겠지만 그 밖에 같은 주장을 표방한 사람들은 비록 심하고 덜한 차이가 있더라도 윤리나 의리에 크게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면 벽을 허물어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재주에 따라 썰만한 자리에 등용한다면 충분히 한 세대의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신하들 어미 단속하여 풍비를 타파하고 대행대왕이 남기신 뜻을 뒤따라 이루소서 아 주례에 혼인이 왕궁문의 출입을 단속하여 의복 안에 몰래 갑옷을 입은 자나 사람을 해치는 무기를 지닌 자도 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기이한 복장을 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궁궐 내부 사람과 빈객도 만일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궁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나라에서 궁문의 출입을 엄하게 단속하여 사적으로 왕래하는 일을 막은 것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말기 이후로 사특한 짓을 하는 불만을 품은 무리가 몰래 궁궐 문에 출입하면서 개인과 집안, 국가에 화를 끼친 일은 진실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종은 나라를 세운 것이 광명정대하고 궁궐의 출입을 단속하는 것이 엄숙하여 오히려 주나라의 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십 년 사이에 인심이 점점 나빠지고 풍섭이 날로 변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문이 크게 열리고 부정을 행하는 길이 점점 터여서 뇌물이 방자하게 행해져도 태연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엄밀한 곳에서 교통하는 것을 어뢰 있는 일로 여겼으니 이 길이 한번 열리자 그 화가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처음에 일의 발단은 이사명가 민종도에게서 시작되었고 김춘택과 한중혁에게서 만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영향이 끊이지 않고 기성을 부리다가 신축년 1721 경종 이래 삼소의 변이 일어나는 데서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흉력의 무리와 엄사한 무리가 금객과 체결하여 감히 도척의 계책을 행하려 했고 몰래 요사스러운 궁비와 내통한 것은 초조의 변을 자행하려 한 것이니 이는 바로 옛사람이 말한 흐르는 물을 막지 않으면 마침내 하늘에까지 지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을 매섭게 끊어서 그 전부터의 버릇을 한번 꽂히지 않는다면 나라를 구제할 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삼가바라근대 전하께서는 궁궐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엄밀하게 왕래하는 것을 막아서 궁 안팎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골문의 출입을 굳게 단속하여 사특하고 요사스러운 무리로 하여금 발붙일 곳이 없게 하시고 대궐 안을 항상 엄숙하고 함흥하게 하시어 공평하고 밝은 정치를 빛내소서 아, 국고가 텅 비어 바닥이 난 것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3년 동안 지탱할 비축이 없어도 옛사람은 나라 구시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지부의 1년 수입이 지출하는데 부족하여 매번 일이 있을 적마다 이리저리 빌리고 있으니 전후로 군문 및 진휼청과 관서에서 빌린 것이 많아 그 수량이 미 4만 5천 섬, 전 7만 6천량, 목 70동, 언 3천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인산에 사용할 경비와 향후에 책사를 접할 때의 썰 비용에 대해서는 실로 마련해 낼 방법이 없어서 유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른 채 오직 빌리기만을 청하고 있으니 마치 추위에 떠는 그린의 집안 형편과 같습니다. 화관에 비축하고 있는 것도 텅 비어서 이른바 봉부동이라는 것은 본래 뜻파크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인데 들여다 쓴 지 이미 오래되어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 목 천둥이 차지하느니 몹시 한심합니다. 그리고 양군색의 경상 비용으로 현재 남아있는 수를 계산해 보면 단지 목 15동 남짓, 전 2천 양 남짓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휼 뒤에 내수사에서 개하받아 목 30동, 전 3천 양을 이송하게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어 보내지 못한 것이 목 20동과 전 2천 양입니다. 지금 만약 정해진 수요대로 채워 보내고 나면 목은 부족하고 전은 얼마 남지 않아 앞으로 비록 새로 받아들이더라도 해당 달에 의뢰 지급해 주는 것도 계속하기 어려울까 염려되니 국장을 치를 적에 공장과 모군의 역포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선해청은 선해청 산하 6청에 남아있는 미 12만 9천 5백 섬 남짓과 전 미 1,300 섬 남짓, 목 1,770동 남짓, 전 2만 3천 3백 양 남짓을 통틀어 오는 봄에 지출하더라도 오히려 지급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국툴 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응하한 수는 미가 5,6천 섬에 이르고 은이 천여 양에 이르고 목이 40동이 넘고 전은 거의 2만 수천 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전으로는 또한 이 수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니 그 밖의 경상 비용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도와 남한산성은 바로 양식을 모아두는 곳인데도 여러 해 동안 기건이 든 나머지 곡식을 이리저리 나누어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포함되어 한갓 빈 장부만 끌어안은 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과 지방을 돌아보아도 한 군데도 믿을 곳이 없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진정 애통하다는 것도 다만 헐호한 말일 뿐입니다. 지금 세상을 구제하는 계책은 단지 매섭게 섬섬이를 절약하는 데 있는데 섬섬이를 절약하는 방법은 또한 금소함을 숭상하는 데에 있습니다. 금소함을 숭상하는 덕은 바로 우리 조종조에서 서로 전해져 내려오는 왕가의 법도이니 우리 대행대왕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군복도 남은 것이 없어서 새로 구비하여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대우가 옷차림을 금소하게 하였지만 오히려 불면에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그렇다면 대행대왕께서 금소함을 숭상한 덕은 아마도 옛 성군에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만약 선조 때에 절약하고 금소함을 숭상했던 뜻을 본받으시어 모든 산능의 일과 제전의 절차를 간소하게 힘쓰시고 혹여 사치하지 않게 하신다면 주나라에서 예의 등급을 낮추어 간소하게 했던 뜻에 거의 부합할 것입니다. 상을 치르고 제전을 지내는데 더는 물품을 줄일 것을 감히 청하는 것이 그 일의 채모에 있어 매우 온당치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 임묘께서 고 명신 윤황의 말을 받아들여 종묘의 사전에도 절약하고 줄일 것을 허락하셨으니 지금 본받을 만한 것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 덕건대 보위에 오르신 뒤에 동궁에 속한 기인의 곡물을 턱명으로 감해 주셨다고 하니 누군들 우리 전하의 훌륭한 덕을 우르르 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명성왕후와 장렬왕후, 인조의 계비, 양전의 공인으로 각전에 이속시킨 자가 모두 200여 명인데 음식, 의복, 뗄감으로 지급할 것은 그대로 두고 감하지 않았다고 하니 궁에 관계된 일이라서 신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새로 교화를 펼치시는 시기이니 의당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두 분 자성에게 우르르 여쭈어 속히 처분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모든 어선의 지공 및 궁중에서 소비하는 비용을 없앨만하면 없애고 줄일만하면 줄이십시오. 일체 경상 비용으로 써야 할 것들도 되도록 줄이고 간략하게 하려고 애쓰신다면 아마도 성상께서 솔선수범하는 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아, 백성들의 고생이 크게 달했다고 할 만합니다.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사람의 역을 지고 한 민호에 여러 호구의 부세가 몰리며 일련의 소년동안의 조세를 내서 부자관이나 형제들끼리도 서로 보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백성의 부모가 되어 어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하고서 구율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합니다. 나라에 백성이 있는 것은 백성들을 학대하여 임금 한 사람만을 받들기 위한 것은 아닌데 후세의 임금이 자기 일심만을 오로지 받들고 백성들을 원수처럼 학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자고 하면 재용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요역을 경감해 주자고 하면 군정의 액수를 점점 늘려야 한다. 라고 하니 재용이 부족하다면 어찌 절약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며 군정의 액수를 늘려야 한다면 어찌 줄일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전하께서 백성들이 형틀과 질곡 사이에서 나뒹구는 것과 매질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신다면 필식 옥식도 맛이 없고 잠자리가 편한 한 줄 모르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지만 친족과 이웃들에게 침징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심하여 전후로 조종의 신하들이 장주하여 상세하게 논열하였습니다. 조종에서 특별히 진율하여 먼저 적자를 보호하듯이 하는 정사를 행한다면 반드시 역을 피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빚을 지고 달아나는 백성이 없을 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전하의 백성들이 풍년에는 친척과 헤어져 사방으로 흩어지고 흉전에는 시체로 구덩이에 나뒹구로서 여러 가지 군역을 질 군정의 액수가 장부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방을 맡아 지키는 신하가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마침내 그 이웃과 친족에게 부채를 떼라고 다거치게 되었고 그 이웃과 친족마저 고향을 떠나 흩어지게 되면 이웃의 이웃 친족의 친족에게까지 다거쳤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달아나면 열 집이 보존되지 못하여 지난 날 풍요롭던 마을이 지금은 텅 빈 지역이 되었고 지난 날 양순하던 백성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간악한 도적대가 되었으니 이웃이 저 백성들의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숙묘께서 그러한 폐단을 깊이 가슴 아파하여 그듭 유놈을 내려 반드시 바로잡아 개혁하려고 하셨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여 은택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행대왕께서 그 남기신 뜻을 개성하여 양역청을 설치하여 강구하게 하시니 팔도의 백성들이 물과 불 속에 빠져 있다가 다시 살아난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신하가 명을 잘 받들지 못하고 세월만 지체한 채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양조의 은혜로운 뜻을 막고 시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성상께서 맨 먼저 애통해하는 하교를 내려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신 것입니다. 유놈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워 귀신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 조종에 있는 신료가 누군들 성상의 뜻을 본받아 바로잡을 방도를 생각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양군으로서 지는 역이 가장 무거워서 이름 없는 자벽에 비하여 4대 곱절이 넘으니 백성들이 이 양역을 지는 것을 죽을 곳에 나가는 듯이 알아서 반드시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백성들은 태어나 머리카락이 마르기도 전에 쉬운 역으로 옮겨가서 군적을 채운 부류는 모두 가난한 백성입니다. 군적의 액수가 부실한 것과 도망가거나 사망한 사람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지금 만약 균등하게 1필의 역을 지게 해서 달리 도망가는 길을 끊는다면 군적의 액수는 절로 채워지고 도망가거나 사망한 사람의 수는 절로 충당될 것이니 양역의 패단을 바로잡는 대책이 참으로 이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필을 1필로 줄이면 다시 줄어든 1필의 수를 구해서 액수를 채운 다음에야 이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의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잘 변통할 대책이 없으면서 팔짱을 끼고서 성공을 바라니 귀신이 재물을 실어다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숫자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부역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은 심포를 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데 심포를 감하는 방법은 쓸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5위의 법을 파하고 훈련도감과 어영청 두 군문을 새로 두었는데 군문이 번번이 증가하여 또 금위영과 총융청, 수어영, 얼두니 군정의 액수가 날로 증가하고 종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에서 집을 떠나 군병이 된 자가 예전에는 1명이던 것이 지금은 5명이고 예전에는 2명이던 것이 지금은 10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양정의 수요를 가지고 지금 정원된 군정의 액수를 충원하니 백성들이 어찌 공공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엄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위의 옛 제도는 이미 갑자기 회복시킬 수 없고 훈련도감이나 어영청의 군병도 경솔하게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위영의 경우는 설치한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고 규모도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번을 바꾸는 군사는 5초에 불과한데 별장, 천총, 파총, 초관을 둔 것으로 말하자면 곧 하나의 큰 군문의 모양새이며 또 이른바 경표하에 수많은 양민을 몰아넣고 있으니 만약 쓸데없는 군병을 줄이는 것을 논하자면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영문이 대사마에 소속되어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이 자주 채차되니 영중의 기무에 미쳐 익숙하게 알지 못한 채로 갑자기 바뀌어 매번 행행하는 날이면 대장은 수기의 반열에 있고 중군이 대장의 일을 대신 행하여 군용의 채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서둘러 그 미용을 협파하여 상반군을 어영청과 훈련도감에 옮겨 소속시켜 남북군의 제도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수어청을 설치한 것은 원래 남한산성을 주로 통솔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남한산성에 대한 치첩, 누로, 갑병, 무비 같은 것은 모두 영문에서 주관하니 강주 부윤은 실로 빈성만 지키고 있는 격입니다. 군용과 부윤은 서로 조금도 관여할 수 없으므로 비록 파손된 것이 있어도 일절 버려두고 있으니 앞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만약 수어사에서 부윤을 겸임하게 하고 그대로 남한산성에 머물게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면 전날과 같은 수많은 패단은 없을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총, 융청, 산하, 전령의 일은 신이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수원의 7천병마는 본래 날쌔고 용맹스럽다고 하니 급한 일이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는 문신이 가는 자리인데다 또 자주 채직되어 군무에 그다지 유의하지 않으므로 군사 제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총용사로 하여금 수원 부사를 겸임하게 하고 남한산성의 제도와 같이 무신을 차임하여 공을 이루도록 맡기면 용정이 전보다 배나 잘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 군문을 만약 모두 협파한다면 군정의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양정이 저절로 넉넉해질 것이고 양군의 종류가 감소하여 백성들이 다소 여유로워질 것이니 경비가 절로 감소되고 재용이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경비의 부족과 양군을 점점 늘리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부디 전하께서는 묘당에 널리 물으시어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소서 그리고 경기 백성의 눈앞에 닥친 다급한 상황에 대하여 몹시 근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산릉 원두의 일은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제전에 쓰이는 나물과 과일 종류는 침체, 생체, 진과, 서과 등 서너 종류에 지나지 않는데 백성들의 밭 오교를 획정하여 울타리를 치고 분투를 만드는 일이 거의 여러 고울에 두루 미치고 있으며 이를 바칠 때에는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에 서군을 정하여 보내는 것과 태복시의 마필이 가서 머무는 것도 모두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또 고군에게 주는 명목으로 병조에서 매달 지급하는 감옥이 절제 없이 소비되고 있으니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사포서의 원래 정해진 곡물 외에 해아려 마련해서 수량을 늘려서 함께 바치도록 한다면 일의 형편상 실로 편안하고 기민이 겪고 있는 일부의 폐단이라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아, 신이 본 뒤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는데도 직부는 언간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 마침, 마침 새로 교화를 펼치는 시기를 만나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구태어연한 말을 아래어 신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삼가 거저께 성상께서 구원의 하교를 내리신 것을 보고 더욱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이 격렬해져서 시대의 폐단을 맷조항 아래고 이어서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을 언급하였으니 분수에 넘게 행동한 죄를 진실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을 바치려는 마음을 살피시어 특별히 채택하여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의 개인적인 의리를 생각해 보면 황송하여 무턱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사관 이명이는 바로 신의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제 간에 양사의 장관의 자리를 나누어 함께 차지하는 것은 공법으로는 비록 통피해야 하는 법이 없지만 개인적인 분수로는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마땅히 적시 임피해야 하지만 공제가 끝나기 전에는 소단을 드릴 수 없었고 또 국기를 위해 재개하였으므로 지금에야 비로소 소장을 올려서 사직을 청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서둘러 개차하여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 예조에 개하하였다. 이조판서인 이조와 사동관계이므로 병조판서의 직임을 채차해 줄 것을 청하는 조태옥의 상소 조태옥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 어느덧 공제가 지났으니 신하와 백성들의 애통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망극한데 성상께서는 슬픈 마음을 참아 어떻게 견디십니까? 여차해서 슬픔 속에 계시면서 명령과 교계하는 말씀을 내리지 않으시어 의뢰의 정산을 열지 못합니다. 다만 매복을 행할 때 사마의 결혼이 있는 것도 채워 차임하게 하셨으니 이는 적위하시고 처음으로 행하는 중요한 재수입니다. 그런데 병권을 간장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중요한 직임을 잔약하고 쓸모없는 신에게 내리시니 이었지 신이 꿈에서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신은 콕하는 대열에서 이 명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사저로 물러가 며칠 동안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침 국기를 위해 재개하는 날을 만나 소장을 올리는 길마저 막혀서 몹시 근심스럽고 두려웠는데 특별히 선소하도록 명하시어 소패가 거듭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신이 이 직분에 대하여 전혀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앉아서 패초의 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니 삶과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너그러이 살펴주소서 신이 용렬하고 식견이 얕은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 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연석에 참석하면서 성상을 가까이 해서 모신 일이 가장 많았으니 성상께서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갖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날을 만나서 갑자기 전혀 감당하지 못할 명을 내리시니 신의 근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은 우선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어찌 성상의 사람을 밝게 알아보시는 식견을 손상시키고 인재를 신중하게 가려뽑는 정사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본 뒤 한 가지도 잘하는 일이 없고 몹시 못난 사람인데 양조에서 길러주신 은혜를 입어서 청현직을 두루 역임하고 지위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건년의 유행이 분수에 넘치게 추기의 자리인 성정원에 있었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였으며 실록을 찬수하는 일과 양력을 변통하는 책임을 맡았으니 모두 국가의 중요한 일과 연관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치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솜씨를 지니고서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인 양 호조판서를 거쳐서 병조판서로 옮겨졌으니 신이 분해 넘치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순식간에 엎어지는 화를 당하는 일은 참으로 근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직임을 맡기는 방법이 어찌 이와 같단 말입니까? 신이 외람되어 지부를 차지한 지도 8, 9개월이 되었습니다. 가령 대략이나마 일을 해낼 재능이 있어서 그런대로 잘 시행했더라면 반년 동안이라도 어찌 국가의 재정을 풍족하고 여유있게 할 방도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일에 임하여 두서를 찾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한가지도 보탬이 되는 일이 없었고 1년 동안 사용할 경상 비용을 제대로 지출할 수 없어 이리저리 빌려서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총괄적으로 살펴서 처리하는 도리로 볼 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신의 죄를 다스려 여러 간원들을 경계시켜야 하는데 책임을 물어 꾸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더욱 막중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의 반열이 높은 닷에 수망으로 천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못하고 순서대로 차임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신은 보잘것없는 일개 서생일 뿐입니다. 평소에 단지 글이나 짓는 말단의 재주를 일삼았는데 분수에 넘치는 문형의 자리를 맡게 되어 오히려 서투른 글솜씨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군사에 가난 일은 들은 적이 없고 병법에 관해서는 전혀 조예가 깊지 못한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조판사를 맡겨 거미대장을 겸하게 하시니 이었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겠으며 조금이라도 감당할 가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문임과 병권을 함께 맡기시니 이런 사람은 근래에 찾아보더라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신처럼 식견이 얕은 사람이 어찌 직임을 받들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아무래도 공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이 마음에 매우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신은 이조판서 이조와 사동관계이니 이는 조종의 신하들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전형을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는 권세 있는 요직이라고 말하는데 사동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양전을 나누어 맡고 있으니 개인적인 의리로 헤아려 보더라도 몹시 근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기억해 보면 옛날 숙묘조에 고상신 충정공 윤지완이 어영대장이 되고 신의 숙부인 고자의정 충흥공 조사석이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윤지완이 스스로 사동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란히 함께 장임에 있는 것을 혐의하여 일곱 번 패출을 어기고 끝내 경상도 관찰사로 보임되고야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장임이 피엄까지 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 선배들이 이처럼 임피하였으니 더구나 권세가 있는 요직인 양전의 직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어찌 장인보다 못하겠습니까? 신이 이런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감히 무턱대고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을 감독하는 일이 시급하여 병조판서의 직임에 출사하기 전에는 날마다 나오라는 명이 있었지만 본직이 아직 해임되기 전에는 비록 죄를 받더라도 어쩌겠습니까? 결코 몸을 움직일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 곡하는 반열에도 참석할 수 없으니 신의 죄는 더욱 죽어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근데 밝으신 성상께서는 살펴주시어 서둘러 새로 재수하신 병조판서의 직임을 우선 채차하고 이어 신이 명을 어긴 죄를 다스려 주소서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 한성부 판용과 판이금 부사의 직임을 채차해 줄 것을 청하는 심단의 상소 심단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래입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 인산일이 정해지고 공제도 지나갔으니 삼가 엄중한 여차에서 대행대왕을 사모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은 남은 목숨이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은 80의 나이로 뇌조정을 섬긴 구물인데 아직도 국한은 반열에 있으면서 따라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프고 애통한 심사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하며 지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신은 정신이 사라져 없어졌고 고질병이 깊어져 낫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조의 장관은 사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이니 결코 신처럼 넓고 병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선조 때에 외람대의 사직 단자를 올려 특별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재차 말미를 주라는 명을 받고 미처 짐을 풀지도 못하였는데 갑자기 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여 말을 하려니 목이 맵니다만 이 증명은 선조 때에 이미 채직된 관직입니다. 아 신은 열성조에서 하늘같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대상으로 몹시 슬프고 망극한 나를 당하여 국장을 감독하는 직임에 정성을 다 바치고 싶은 것이 신의 바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맡은 직무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신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직임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제가 지난 다음에 모든 관사가 계좌하는데 유독 업무가 많은 경조만 늙고 병든 신으로 인해 한결같이 직무를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으니 신은 진실로 항공하고 두려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여차에 계신 성상을 번거롭게 해드린 것에 대한 주벌을 피하지 않고 슬픔 속에 계신 성상께 우르르 호소하니 신의 죄가 이에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신이 소장을 지어서 올리려 할 적에 거모의 자리에 재수하는 명이 또 내렸으니 신이 이에 더욱 항송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넓고 정신이 혼미하여 고질병이 깊으니 결코 명을 받들기 어려운 상황은 우선 그만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혼전도감 당상의 직임을 맡아서 재전을 살피고 있으니 체례로 보면 재숙하는 자리와 형옥의 직임은 겸하여 간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소패가 내렸을 때에는 감히 가만히 앉아서 부르시는 명을 어기지 못하겠고 장차 도감의 일이 시급하고 가칠할 시간도 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은혜로운 명예에 나가 숙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머물면서 무턱대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넓고 병든 실상을 살펴 주시고 경조와 거모의 직임에 대해 특별히 채직을 허락해 주시어 지팡이에 의지하는 병든 신으로 하여금 오로지 도감의 일에만 마음을 쓰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다소 조섭을 하여 조금 더 살아서 덕화의 거룩함을 다시 보면서 만물을 생성해 주신 은택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 어미의 병간우를 할 수 있도록 사가는 정언의 직임을 채차해 줄 것을 청하는 조상경의 상소, 조상경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대행대왕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자 울부짖어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쉬 흘러 공제가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상중에 여차에 계시면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 더욱 더 가누지 못하실 것을 생각하면 보잘것 없는 신의 개인적인 간절한 사정을 감히 번거롭게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의 늙은 어미가 평소 질병을 알아서 십수년을 시름시름 앓고 지내는데 또 지난 그 몸에 더욱 풍안을 맞아서 먹고 마시는 일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담이 뭉치고 위가 막히었으며 음식을 한 수저도 뜨지 못하여 몸의 원기가 다 소진되었으니 병석에 누워 숨이 끊어질 듯하여 약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세가 위독해진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차도가 없으며 앉거나 누울 척에 신이 곁에서 부축하여 간호하지 않으면 어미의 병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없으니 이런 실정으로 보아 실제로 반걸음도 곁에서 떠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청대하여 대론을 아릴 때와 망사의 곡하는 반열과 공제 때 무난한 반열에 모두 나아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분의로 헤아려 보면 몹시 항공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어미의 병이 줄곧 위태롭고 심하니 보름 안에는 차마 어미 곁을 떠나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명색이 간관이니 지금처럼 새로 교화를 펴시어 무슨 일이든지 다 아뢰어야 하는 때에는 더욱 태연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효로 나라를 다스리는 성상께 어쩔 수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하소연하니 삼가 바라근데 밝으신 성상께서는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 새로 재수한 평안감사의 직임을 채직해 줄 것을 청한 이정재의 상소 이정재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오할하며 못나서 남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도 없는데 새 조정에서 은혜를 받고서 티끌만한 보답도 하지 못하였으니 항상 깊은 목과 골짜기에 떨어진 듯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평안감사에 특별히 재수하라는 명을 갑자기 받았으니 신은 참으로 놀랍고 강력하여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새로 보이에 오르셨으니 크고 작은 간직에 사람을 임용할 때 귀국에 알맞게 하셔야 모든 일이 제대로 처리되고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쪽 간방은 나라의 중요한 요충지로 군사적인 중요함이 다른 지역에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새로 저기하여 교화를 펼치시는 때에 위로 성상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밝은 식견에 누를 끼칠까 몹시 두려우니 신은 이 때문에 한층 송구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보잘것없는 신이 일찍이 양조의 특별한 우대를 받았으니 조하의 건넝으로 생성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큽니다. 성상께서 보위에 오르신 뒤에 외람되이 성지의 자리를 차지하여 엄중한 여차에 계신 성상을 가까이에서 모였는데 누구보다 더 칭찬해 주시고 언총을 내려 주셨으며 끝내는 재신을 반열에 발탁하여 중요한 지역을 맡겨 주시니 신이 만약 조금이라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면 어찌 정성과 재해를 다하여 목숨을 바쳐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용렬하여 도무지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결국 나란히를 그르치고 감사의 직임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신이 비록 주부를 받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차라리 명을 어긴 죄를 받을지언정 감히 직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특교를 내리셨지만 그도 명을 어길 수밖에 없어 이에 죄를 청하는 글을 올리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바라근대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한 정성을 굽어 살펴주시어 새로 재수하신 직지를 거두어 주시고 회피하고 게을리한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관방을 중요시하고 조정의 기강을 엄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인다.